한국인구는 얼마입니까? 한국인구는 얼마입니까? 5,200만명, 5,200만입니다. 5,200만명, 5,200만입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 위함에 처해 있습니다.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 위함에 처해 있습니다.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국은 인구가 줄어들 위함에 처해 있습니다. 아기를 적게 낳기 때문이죠. 이런 사회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저출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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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인구 중에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사회현상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구령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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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입니다. 구령화 저출산입니다. 고령화입니다. 고령화 저출산입니다. 결혼식에 초대하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결혼식에 초대하는 편지는 무엇입니까? 청첩장입니다.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결혼식에 갈 때 축하하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내는 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추기금입니다. 추기금입니다.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결혼식에 가면 먹게 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국수입니다. 국수입니다. 장례식장에 갈 때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은 뭐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갈 때 남의 죽음을 슬퍼하는 뜻으로 내는 돈은 뭐라고 합니까? 조회금, 부회금입니다. 장례식장에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장에 사람과 그 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방문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문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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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묶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 예를 갖추어 땅에 묶거나 화장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장례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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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의 표현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의 표현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나라를 위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을 위해 애도의 표현으로 고개를 숙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묵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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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 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 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군인이나 나라를 위하여 공을 세운 사람들의 유해를 모셔 두려고 나라에서 만들어 관리하는 묘지는 무엇입니까? 국립묘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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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들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의견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촛불 들고 그 의견을 전달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촛불집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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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 시위, 거리 행진, 촛불 시위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인 시위, 거리 행진, 촛불 시위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1인 시위, 거리 행진, 촛불 시위 등 공공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이나 주장을 알리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집회 시위입니다. 집회 시위입니다. 집회 시위입니다. 집회 시위입니다. 사람이 태어나만 60년이 되는 60범째 생일에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태어나만 60년이 되는 예순범째 생일에 하는 잔치는 무엇입니까? 황덥 잔치입니다. 황덥 잔치입니다. 사람이 70세대는 생일을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고희 칠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기가 태어난 지 12개월이 되면 잔치를 하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 잔치입니다. 돌 잔치입니다. 돌 잔치입니다. 첫 번째 생일의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 번째 생일의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 잔치입니다. 첫 번째 생일의 상을 차려 아이의 미래를 점치는 여러 가지 물건을 올려놓고 아이에게 골라잡게 하는 일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돌 잔치입니다. 돌 잔치입니다. 돌 잔치입니다. 돌 잔치입니다. 돌 잔치입니다. 돌 잔치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해 검사나 발육 상태 등의 일정이 안내되어 있으며 태아 넣을 것, 발육 상태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산모가 임신을 해 검사나 발육 상태 등의 일정이 안내되어 있으며 태아 넣을 것, 발육 상태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산모가 임신을 해 검사나 발육 상태 등의 일정이 안내되어 있으며 태아 넣을 것, 발육 상태 및 출산 육아와 관련된 내용을 기록할 수 있는 책은 무엇입니까? 산모 수첩입니다. 산모가 임신을 해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갑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모가 임신을 해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갑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모가 임신을 해검사를 받으려고 산부인과에 갑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산모 수첩입니다. 산모 수첩입니다. 산모 수첩입니다. 임신 한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임신 한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임신 한동안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마음 좋은 생각을 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퇴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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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히기 위하여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걸음을 익히기 위하여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보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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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히기 위하여 타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모임은 무엇입니까? 모임은 무엇입니까? 어떤 목적 아래 여러 사람이 모이는 일입니다. 외식은 무엇입니까? 가족끼리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가족끼리 밖에 나가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회식은 무엇입니까?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일이 끝난 뒤에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일이 끝난 뒤에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여서 일이 끝난 뒤에 함께 식사하는 것입니다. 회사 직장 동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회사 직장 동료들이 모여 함께 음식을 먹는 일을 뭐라고 합니까? 회식입니다. 회사의 일을 끝내고 가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사의 일을 끝내고 가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회사의 일을 끝내고 가장으로 돌아가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퇴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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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층지, 주인 등을 불러서 잔치하는 풍습을 무엇입니까? 세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층지, 주인 등을 불러서 잔치하는 풍습을 무엇입니까? 세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층지, 집으로 이사를 간 다음 가족, 층지, 주인 등을 불러서 잔치하는 풍습을 무엇입니까? 집들이 입니다. 집들이 입니다. 집들이 입니다. 집들이 갈 때 어떤 선물을 사주는 가요? 집들이 갈 때 어떤 선물을 사주는 가요? 집들이 갈 때 어떤 선물을 사주는 가요? 휴지나 새재 입니다. 휴지나 새재 입니다. 휴지나 새재 입니다. 감사합니다.